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 최고의 라켓팅 모자랄게 라킹칸입니다 2018년도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자 이제 같이 함께 즐거운 춤추면서 학교생활 해나갑시다 3월 이제 개강이죠 그때 뵐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신생 여러분 저는 트랜스포츠 권순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비슬링입니다 2018년도에 입학하신 모든 학생분들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도 화이팅입니다 서유종 화이팅 안녕하세요 류스포입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무용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작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위너스쿠로의 미스터 스네이크 웨이브입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너스쿠로 화이팅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화이팅 안녕하세요 웰로우 디베 진이입니다 2018년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위너스쿠로 진은화라고 합니다 서종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각질 열심히 춤춰보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2018년도 서울동합예술실용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저희는 수업시간에 만나요 신입생 여러분 각질 축하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동안 놀고 다 놀고 열심히 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받으면 재미없으니깐 그때만 꼭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신입생으로 축하드립니다